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지적훈련을 계속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 갖게 되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막토막의 뉴스나 토막토막의 그런 현상들을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 전망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사건에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짐작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의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지금부터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고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르노삼성 위기와 고통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2012년 감은 이후에 7년 만에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무려 20%를 줄이는 일입니다 르노삼성은 2019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생산량이 9만 8,80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같은 기간 동안 13만 9,310대를 생산했습니다 생산량이 1년 사이에 29.1%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본 니산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로그라는 차량의 주문극감입니다 주문극감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르노삼성자동차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지난 3월 니산은 노사분규가 심한 르노삼성의 수탕 물량을 10만 대에서 6만 대 40% 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인함입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해서 한국GM과 쌍용자동차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측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량 극감에 따라서 한국GM의 창원공장은 2년 가까이 공장 가동률이 60%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르노삼성자동차는 시간당 생산량 UPH라 합니다 를 기존의 60대에서 45대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그동안 노동조합은 부산공장의 노동광조가 세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간당 생산량을 줄여달라고 사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소원이 성취된 셈입니다 부산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400명을 내보낼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부산공장 생산직 1800명의 20%를 차지하는 대규모 인력 감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르노삼성의 노조의 반응입니다 8월 21일 날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영진들은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인력조정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8월 23일 날 임시대위원 대회를 열고 회사의 인력구조조정을 반대하고 고강도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땅을 파서 봉급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가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봉급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늘 차가 더 많이 팔리던 시대를 살았고 늘 승리장하던 시대를 살았고 늘 임금이 오르는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데 이제 한국은 드디어 빙하기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주 추운 시기를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은 노노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르노삼성대회는 두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상금노동단체에 가입하자는 기업노조가 있고 민노총 산하에 르노삼성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제3의 노조를 설립하려고 홍력을 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은 몰라도 집단은 정신을 차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완전히 부수지기 전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집단이고 집단적 선택이 그렇게 나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르노삼성위기와 한국의 미래입니다 우선 정리해고되는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르노삼성자동차와 같은 보수를 지불하는 그런 회사를 만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소수를 제외하면 중산층에서 하류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현직보다도 몇십 퍼센트 낮은 보수를 직장을 잡거나 아니면 몇 번의 자영업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다가 인생 후반전에 고생길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능성입니다 모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인생 준훈반전을 살아가면서 회사가 나온 다음에 르노삼성을 다닐 때가 내 인생의 꽃길을 걸었던 시절이었구나 그렇게 회고하거나 또 후회하거나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미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간에 걸친 저성장 상태는 국민들의 내구 소비재 구입을 크게 줄일 것이고 이것은 자동차 회사들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상적이고 허황된 정책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고비용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비용이 너무 높아진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력이나 경쟁력이나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올라버린 겁니다 결국 수출 물량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현지 한국 생산을 줄이고 현지 생산을 늘리거나 제3국 생산을 통해서 미국과 같은 그런 시장을 진출하는 그런 전략을 기업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내 생산기지는 점점 매력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지킬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리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따라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러면 그 일을 고용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소득 감소가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수요 감소가 따르고 다시 생산량이 감소하고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의 경보음이 계속해서 울리고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그렇게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내부적인 분열과 정쟁과 이런 부분의 시간을 거의 다 소진하게 될 겁니다 파국까지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올 그날까지 오히려 집단적으로는 더 나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공짜를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몰프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집단적 선택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르노삼성의 경영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는데 불구하고 제3의 노조 결성으로 시끌시끌한 회사를 보시면 한 사회가 집단적 선택을 잘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개인은 알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정신을 차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노삼성 위기가 한국 미래에 씻는 바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 지금까지 설명한 상황이 한국 개인과 한국 사회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개개인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각자 도생의 방책 각자 살아남는 비결을 찾아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사람들은 똑똑하고 욕심도 많고 애살도 많고 하지만 사실 지도자보고는 참 없는 나라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크게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승하시고 씩씩하게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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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